그러면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윤재순 비서관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윤재순 비서관 어디 계신가요? 아까 우리 강득구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실 때 지난 두 번 정도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대변인실에서 기사에 나온 내용과 경위가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. 혹시 그 기사에 나온 내용 중에 경위나 그런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다라면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? 먼저 저로 인해서 마이크 좀 올리십시오. 가까이 가까이 먼저 저로 인해서 여러 논란이 제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국민들께서 염려하고 그 다음에 우려하시는 부분에도 충분히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고요.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게 국민들에게 상처가 되고 그 다음에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거는 당연히 제가 사과를 드려야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은 그 점에 대해서 사실은 첫 번째는 제가 조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. 사실은. 그 당시 20년 전의 일이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다소 앞뒤 손우가 바뀐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사실관계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. 그러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주할 고주할 설명을 드리면 또 다른 불씨가 되고 그래서 그러한 설명은 안 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네.